한국 경기에서 어떻게 기사를 썼는지 그죠? 빗장 풀리는 공매도, 최대 타깃은 셀트리온 NC스포트. 그 다음에 내달 3월 본격 재개 어떻게 대응할까? 셀트리온 NC스포트 대표 컨빅션 쇼트. 최근 1분기 실적 전망 하락.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지금 컨빅션 쇼트는 공매도 세력이 좋아하는 것 중에서도 최우선 쪽인 종목. 이걸 컨빅션 쇼트. 이렇게 더 공매도를 많이 칠 수 있는 종목 중에서도 최우선 종목을 컨빅션 쇼트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게 최근 1분기 실적 전망 하락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FM가이드에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거라고 제작바이오에서 1, 2위를 할 거라고 기사가 나왔었죠. 그죠? 카카오, 포스코케미칼 등 평균 목표가 넘어 과열. LG디스플레이, 롯데, 관광개발 등 10위 반응 많은 것도 주의해서 나왔어요. 여기 한번 볼게요. 4월 공매도 유리한 종목에서 엔시소프트, 셀트리온, 컨빅션 쇼트, 컨빅션 쇼트,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썼나 볼게요. 다음 달 3일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제된다. 1년 2개월여 만이다. 지난 1년간 증시를 주도한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재개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공매도가 재개되는 것은 증시라는 운동장의 개미들과 반대 방향을 바라보는 적수가 등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미들한테 겁주는 거죠.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그 중에서 김경훈, KTV 투자증권 애널리스트가 2주마다 발간하는 롱숏 리스트를 참고할 만하다. 그는 영업이익, 순이익, 증권사, 투자 의견 등을 지표를 바탕으로 쇼트 포지션을 구축하기에 좋은 종목을 발표한다. 보세요. 엔시소프트, 이마트, 삼성중공업, LS일렉트릭, 셀트리온은 18일부터 23일까지 쇼트 포지션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분석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증권사 투자 의견으로 한 것 같아요. 셀트리온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영업이익, 순이익은 좋아지는데 셀트리온은 1분기가? 어떻게 갖다 붙일 수가 없잖아요. 증권사 투자 의견인데 그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문당 거겠죠. 이 중 엔시소프트와 셀트리온은 컨빅션 쇼트 종목으로 꼽았다. 컨빅션 쇼트란 공매도 포지션 구축이 더 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겁주는 거죠. 그죠? 김애널리스트는 셀트리온, 엔시소프트 등 컨빅션 쇼트 종목은 최근 2주간 1분기 실적 전망치가 내려가고 있으면서 밸류에이션이 5년 평균을 하회하는 종목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 엘지일렉트랙 등 일반 쇼트 리스트는 밸류에이션은 고평가되어 있지 않지만 실적 추정치가 내려가고 있는 종목들이다. 자 그러면 컨빅션 쇼트라고 하는 거 셀트리온과 엔시소프트 최근 2주간 1분기 실적 전망치가 내려가고 있으면서 밸류에이션이 5년 평균을 하회하는 종목이라고 설명했다. 이게 여러분 셀트리온의 실적 전망치가 지금 내려가고 있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어이없는 지금 뉴스가 한국경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어느 기자가 이거 썼는지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박의명 기자네요. 박의명 기자. 이름 잘 외워놓죠 우리? 박의명 기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김애네리스트 김경훈 KTV 투자증권 애네리스트 이게 영업이익 순이익 증권사 투자 의견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앤시소프트와 셀트리온은 컨빅션 쇼트라는 종목으로 뽑았답니다. 이 사람들 우리 잘 기억해 두자고요. 박의명 기자나 박의명 기자나 박의명 기자 아멘